근데 이 게임이 제가 처음엔 해봤어요 해봤는데 BGM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BGM 틀겠습니다 이름이 뭐니? 내 이름 나 아 이거 나로 합시다 나, 나, 나로 합시다 나 이거 치기 싫어 안녕 1에서 9사이에 숫자를 골라봐 7 사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아 앞에 있는 캐릭터와 만나고 텐트에 가 예스 세이브 막았네요 안녕 나는 너에게 세이브를 행사하는 세이브 메인이지 세이브 할래? 어 세이브 좋습니다 세이브도 주고요 제작자 2기 같은데? 한 번씩 기사가 보내주기도 하지만 얘는 선물 줄까? 네 어떤 거? HP 회복, MP 회복 아 이 보석은 회복인가 보군요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원석이라고 그럽니다 예, 튜토리얼이에요 오, 튜토리얼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몬스터를 생성하는 마녀? 물건 봐라요 나는 너에게 장사하는 상인이야 안녕 나는 너에게 퀘스트를 내는 천사야 세이브 왜 안 돼 텐트다 쉬어갈까? 예 쉬었다 세이브 이야기를 스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들어야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아이다 어느 날 한 병사가 나와 친구를 성으로 잡아갔는데 성을 탈출하다 갑자기 아니요 하고 싶어졌어 여기서 아니요 그렇게 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았다 배드 엔딩 스킵 예의가 없구만 아니 뭐야 성을 탈출하자 이야기 겁나 짧네요 어, 일단 철자법이 엔딩 지식 테스트한다고? 갑자기? 갑자기? 정답이? 1 더하기 1 2 정답 1 더하기 1 2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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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원 반복이야? 어? 아이씨 2 자, 여기서 갑자기 보기 바꾼다 야, 진짜 정답 아, 이런 게임이야? 어, 그래 나한테 링크 보내줄만 하다 링크 도배할 만 하다 진짜 아직은 맘에 들었어? 선물 줄까? 어 어떤 거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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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를 쳤다 근데 왜 쳤을까 글쎄 살래? 네 돈이 없습니다 근데? 힐링하는 날 완전 초보는 아닌 거 같아요 넌 여기로 못 간다 아, 기사들이 막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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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컷 조명 조명으로 빛을 비춘다 저 눈뽕인가봐요 저거 오 미스? 크로스컷 되고 싶다 미스? 너무 길어요 왜 안죽어 얘 왜 안죽어 얘 왜 안죽어 이거 어, 이겼다 어, 뭐야 조명이 더 세잖아 이거 너무 약했나? 진짜 기사중에 한명이 다를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어, 원래는 아 하하 이런 씨 하지만 비밀이야 알겠지? 이거는 너와 나 둘만의 거래야 안그러면 혼나거든 뇌물이구나 하하 어, 얘 기억해둡시다 야 이거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모르냐 이거? 아이 참 이거 오 메뉴에서 쓰는 힐링 아이템이랑 전투에서 쓰는 힐링 아이템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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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눴네요 따로 나눴네요 굳이 이래야되나? 이거? 걔가 굳이 이래야돼요? 왜? 게다가 70% 확률이야 왜 이래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도 와 자 여기서 이제 얘한테 500원 갖다 바칩시다 500원 잘가!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그러면 넌 여기로 못가 원래는 안되지만 500골드 주면 가도 돼 아 이 500골드는 편도네요 편도 편도에요 왕복은 안되고 갈까? 네 어 뭐야 이거 넌 여기로 못가 어 넌 여기 어떻게 왔니? 기사한테 돈 주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 맞다 비밀이었지 아 비밀을 지켜야되는구나 잘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뭐 현실은 인정해야지 그렇지? 어? 왠일로 인상하지? 참 뭐 잘못 쓰셨나? 아까 무슨 뭐 백도 먹은거 아니야? 아까 게임에서 나온 비번은? 못 뜬 곳이 비번이야 못 뜬 곳이 비번이야 땡 아니 님들 딸랑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기억하자 게임을 벗어나자 자세히 보자 여기 암호화가 안되있는데 이런 폴더가 있어요 보입니까? 패스워드 리듬이 써있는거? 라이브에서 솔직히 이런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끄고요 자 패스워드라는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또 이거에요? 뭐 뭐야 게임이 달라 게임이 달라 안녕 1848아 뭐야 끝이야? 아이 뭐야 야 고작 이거 할라고 지금 미보생을 시켰냐? 아니 아 진짜 어 어떻게 알았지 패스워드 압축푸니까 알려주던디 하지만 다음 스테이지는 깰 수 있을까 샷건 한번 치시죠 아니에요 샷건 칠만한 그건 아니에요 어 그래 한번 깨봐라 어 아 이 게임 제작자 이기류였구나 몰랐는데 이거 뭐야 이것도 일단 세이브 할아버지를 찾읍시다 다른거 뒤지기 전에 유메리키 진짜 유메리키야 뭔 유메리키인가 진짜 오늘 무슨 유메리키 특집인가 맵이 다 찢어져있네요 어 새알은 뭐고 이 사람 살래? 아 상인이구나 얘는 다음에도 아 상인이 두명이네 그러고보니까 지나가려면 문제를 맞춰라 어 아니 내가 왜 아아 맞춘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라 아래 개스 이십사 아 아니요 어허허허허 삼시 나무조각을 모으면 나무가 될까? 나무조각을 모으면 나무가 될까? 과연 안되겠지 이거는 조각을 아무리 모아봤자 나무는 안돼요 이벤트 넣기가 귀찮네요 그럼 끝내세요 싫어요 아 이거 페이크다 내 코드의 개수는 아 네를 눌러야 네를 눌러야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네요 내 코드의 개수는 빙고포함 일단 코드의 개수라고 그러는데 코드가 뭐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 말하는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제작자 제작자 지만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뜬금없이 웬 코드야 제작자 지만 알지 8724에 들어가는 7이 가드이야 땡 흐... 역시 아니었다 너무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정답 62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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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이브 할아버지 하라버지 할아버지 안녕! 나는 너에게 세이브를 행사하는 세이브 매니야 세이브할래? 되게 기괴하네요 할아버지들이 막 여기저기 막 걸려있어요 여길 나가려면 미로를 탈출해야 돼 딱 봐도 다 보이죠? 다 보이죠 이거? 참 기괴한 게임인데 어찌해야 하오 이거를 오오오오오오 오 할아버지는 저기 있는거 봐봐 할아버지는 중간 세이브용인데 일단 이거는 주변에 무슨 게임인가요? 성탈출이라는 그냥 이름없는 게임이에요 그냥 게임 제목이 성탈출이에요 진짜 할아버지 진짜 개무섭네 하 진짜 할아버지 왜이렇게 개무서워 왜이래 이거 미로로 또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어도 됩니까? 오옷 오옷 안된다 공포게임인데 공포인가 진짜 아 여깄다 여깄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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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병맞게임 맛이 안난다고요? 다른 둘로 만든거? 흐엑 아 진짜 그런가? 아 근데 저도 사실 그게 그런걸 좀 느끼긴 했어요 사실 사실은 아 중간 세이브하자 할아버지 중간 세이브좀 하고 옵시다 목좀 죽입시다 이거 아 이거 아니 이 게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매워 제작자 사람이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최대한 꽈놨어요 와아 진짜 와아 진짜 와 진짜 매너도 없어 이거 아이씨 다 여기로 아이씨 진짜 결국엔 최대한 돌아가야되네 아아 다 왔다 오 비웠어 황량한 벌판이야 어 상인 일단 상인은 필요없고요 진짜 희망고문의 장인이네 오 천사 천사는 뭔가 좀 되게 수상합니다 뭐야 할아버지 어디갔어 안녕 누, 누구야 난 천사야 근데 내 개가 좀 진정하게 해줘 내 개를 좀 진정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개가 짓는구나 쟤뜩 뼈 좀 구야라 어 뼈 천원 오 다행이다 오 천원 주는구나 아이씨 다음에도 와 어우 다행이다 여기서 갑자기 돈 천원을 못 모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샷권 칠라 그랬습니다 진짜 선물해줄게 네 아이템을 얻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안녕 세이브 진짜 그런 게임이었으면은 어우 진짜 뼈 왜 가지고 있어? 이거 왜 가지고 있냐고 이거 살래? 아니요 다음에 또 와 자 여기는 회복이구요 편지를 보겠습니까? 플레이어 용케 여기까지였군 아참 나는 이성의 주인이라네 이성을 탈출하려면 나와 싸우자 가는게 좋을까? 간다 안간다 가 어 겁나 뜬금없이 도우미? 나르풀 왜 여기있냐? 네 성탈출 게임이었어요 힐 크로스컷 조명 유치 유치하다? 뭐야 이거 유치? 레그 스위프 일단 나르풀의 기술 레그 스위프? 뭐 뭔데 이게? 아이 다 미스야 유치 유치하다 무지개 반사 반사 미스 어 도망간다 아 도망친다 있다 도망친다 감히 도망가다니 아니면은 뼈를 매각을 하고 이걸 삽시다 이걸 삽시다 요거 지금 무기 산다 안산다가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안산다고? 아니 그래요 방어력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 아 이거 독약이 답일거 같은데 아 아 여기서 500원 같이 받치고 뼈다귀를 팔고 갈까? 아니야 노가다를 하자 그냥 노가다를 하자 그냥 500원 더 벌고 가자 아이템 아니 분명히 저 천사가 나한테 아이템을 줬는데 아이템이 어딨냐고 아이템을 안줬어요 이거 버그인가봐 저 아이템으로 죽여야 되는거 아닐까요? 좀 뭔가 이상한데? 투명 아이템 에이 아니다 에이 아니야 투명 아이템은 아니야 아 아 뼈가? 아 뼈구나 아 그러니까 뼈를 구해오라고 해놓고 얘한테 도로 뼈를 준거다 독약 던져 아니 이렇게 쉽게 끝난단말이야 아 하하 내 내가 지다니 엔딩을 보겠습니까? 어 안본다가 있어 본다 안본다 그럼 게임오버 아 엔딩 무조건 봐야되는구나 아 뭐 까짓건보네 여기서 게임오버 시키는거야? 뭐 괜찮죠 저 삼켜보니까 이거 보스를 잡으니까 저걸 주네? 본다 아 뼈가 사용이 된다구요? 어 그래요? 진짜? 뭐가 궁금하니? 제작자 뭐뭐서 뭐가 궁금하니? 본명을 밝히기 싫어가지고 XX 서라 그랬어요 도와준사람 김 김씨 김씨 주씨 뭐냐 저거는 김씨 김씨 주씨 이름을 좀 밝혀라 아이디어 아니 김씨 주씨 이러면 아니 보통 여기에는 닉네임 받거나 실명 세 글자 다 받는데? 닉네임으로 하지 그냥 다른곳 이 게임의 트릭 기사가 숫자를 입력받을 때 0을 입력하면 게임오버 스토리에서 스토리에서 4번 2가 위에 있는데 다섯번째는 1이 위에 있다 뭔 얘기야 이거 모든 레벨에서 세이브맨에게 말을 건 후 세이브를 안하면 게임오버 이거는 알았죠? 결국엔 볼건 아무것도 없었군요 뼈 안죽네요 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없어집니다 해답은 해답은 못쓰네요 결국엔 쓸순 있는데 그냥 버리는거네 결국 해답은 독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이 시각은 더욱더 또한 흥미로운 감사합니다.